누가 먼저 닦을까? 중지? 애지? 누가 먼저 닦을까? 선착순 1인 선착순 1경 누가 먼저 닦을까? 중지 먼저 닦은다는 얘기지? 중지는 파란 칫솔, 애지는 칫솔 어때? 어때? 맛있지? 아유 맛있다 치약이 제일 맛있어요 맛있어야지 입을 잘 닦으니까 아이고 맛있어 우리 중지는 치약도 잘 먹어 아이고 맛있어 먼저 맛보게 해주는 거야? 원래 맛을 먼저 보여줘서 좋아해야 돼 맛있지? 이제 아빠가 입 닦아줄게 이렇게 인형들도 많잖아 아 중지 인형 알았어 알았어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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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중지 이 닦자 아이고 좋다 아이고 맛있어 자 중지 이 자 앞니 닦고 앞니 닦고 자 옆니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맛있지? 치약 좀 더 줘? 중지 치약 더 줄까? 응 알았어 알았어 더 줄게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자 여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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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이쪽만 하면 어떻게 해? 저쪽도 해야 되는데?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자 됐어 이제 중지 끝 중지 끝 잘했어 잘했어 아이고 아이고 좋게 여기 좀만 더 할까? 우리 중지야 자 애지 올라왔어 자 그래 이제 애지 애지 핑크 칫솔 주세요 이쪽 이쪽 이렇게 해서 여기로 입을 벌려줘 그럼 여기 옆에 이게 나오지? 응 넣어서 얘가 먹는 동안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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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이고 이쪽만 이쪽 알아서 알아서 아이고 아이고 얼른 닦아 먹을 똥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조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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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지 잠깐만 기다려 잠깐만 기다려 잠깐만 기다려 잠깐만 기다려 알았어 알았어 갖고 줄게 이거 줄게 진짜 줄게 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자 시작 줄게 자 그래 애지 다 닦았어 애지야 이거 다 닦았어 자 니꺼 가져가 니 칫솔 자 이거 중지 중지꺼 애지꺼 칫솔 자 상희야 니꺼 가져가고 자 중지도 애지꺼 가져가고 중지 자 중지 니꺼 애지꺼 이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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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지꺼 중지꺼 이렇게 들어봐 이 녀석 목이 예전 또 그래도 하나를 엉터 우유 마이 지금 중지는 셀프 이 닦이 하는 거야. 셀프 칫솔 찐. 이 치약이 맛있나본데? 제 밥 먹으세요. 응? 자. 물고 있는 새를 풍타서. 자자자자자. 안 돼, 안 돼. 이건 안 돼. 치약은 안 돼. 자. 너도 밥. 저렇게 치약 묻혀 놓고 주면 칫솔을 하는 건 똑같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안 하는 것도 하고 효과가 좋으니까. 저 같은 좋은 방법이네. 이게 애들이 칫솔질을 잘 안 하더라도 손가락으로 치약이라도 묻혀주래. 그러면 훨씬 더 안 하는 것보단 낫다는 거지. 치약이라도 묻혀주면. 근데 저렇게 칫솔을 묻혀가지고 하는 것도 좋네. 이쪽이 바꾸고. 야, 칫솔을 막 서로. 칫솔 보니까. 엉큼 돌아가면서. 알겠어, 놀아. polling is not a fun, that I think is absolutely all my time.